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신동엽 씨, 윤종신 씨 두 분과 유쾌한 대화를 나누고 왔고요. 그리고 이분은 버저잇 섹션 TV에서 처음 모십니다. 시원시원한 성격의 강수정 씨. 그동안의 이미지와는 180도 다른 아주 깜짝 놀랄만한 변신을 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놀라보시죠. 네, 다음 소식은요. 미라 씨가 전해주시죠. 네, 대장군과 주몽의 뒤를 이을 또 하나의 국민 사극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이산인데요. 이산 저산할 때의 이산이 아니라 조선조 중흥기를 이끌었던 제22대왕 정조의 이름이래요. 어머, 나 너무 똑똑하다. 잠시 후에 정조, 이서진 씨, 그리고 영조, 이순재 씨 만나보시죠. 깜짝 놀랐어요. 뭐하는 거예요? 이야, 독특한 캐릭터 하나 잡으셨는데 또. 다음은요. 전종환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끊이지 않는 연예계 학력 위조 파문. 이번에는 주영훈 씨와 최지종 씨가 그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을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인 학력 위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연예계의 허위 학력 파문을 취재해봤습니다. 반듯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 온 탤런트 최수종 씨가 허위 학력 파문에 휩싸여 충격을 주었는데요. 프로필에 기재된 한국 외국어 대 졸업의 학력이 논란이 되자 최수종 씨는 합격은 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다니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외대 측은 1982학년도 무역학과에 최수종 씨가 합격했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알려왔는데요. 그리고 바로 어제 저녁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게 수착해진 모습에 최수종 씨가 그간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학력에 대한 부분은 이용 못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도 많아 하시고요. 학교 관계자들하고 그 다음에 계속 성원해주셨던 팬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밖에 없으신다고. 앞으로 지금 계속 철학하는 거 신별 마사지 철학이 있는데 거기에만 전역하시고. 한편 미국 조지 맨슨의 출신으로 알려진 주영우 씨는 학력 위조 파문이 커지자 데뷔 때부터 사실대로 자신의 학력을 밝혀왔다고 거짓 변명을 한 것이 더욱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학력 위조 발언을 한 라디오 방송인데요. 현재 주영우 씨 프로필의 학력은 추정된 상태고요. 거짓된 학력보다는 당당한 실력이 우선시키는 연예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공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배장금, 주몽에 이어 또 하나의 사극 열풍을 몰고 올 드라마 이산. 조선시대 정조의 일대기를 그릴 이산의 주역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 정조 역할의 이서진 씨. 살인미소는 여전하죠. 오랜만에 했었어요. 준비를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쓸데없는 사지 말라고요. 아이들이 있는 정조인들에 대한 동화책을 주시면서 모든 생각을 버려라.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참 좋은 분 많으시네요. 요즘에도 샌드위치 많이 해주세요. 보통 하루에 한 두 개 정도 했다고 요즘 한 다섯 개씩. 미리미리 그냥 계속 메이고 있죠. 정조 임금이 평생 사랑한 여인 성송혁 역은 한지민 씨가 맡았는데요. 눈물을 이렇게 자꾸 훔쳐보시더라구요. 네뜻하게. 많은지. 도화수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호 역할. 여자로서 그 시대에 할 수 없는 많은 업적을 남기면서 신분 상승을 하게 되죠. 어떠세요? 너 때문에 섹션티비에 취재 안 나온다니까 우리한테. 아 그럴 리가 없다. 안 나올 거라고 너 때문에. 그래서 놀리셨거든요.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될 한지민 씨와 이서진 씨. 가슴 아픈 사랑의 감정을 연기하는데. 트로트 음악이 나왔습니다.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에스터 다시 감정을 잡아보지만 음악이 또 안 부어지네요. 야동순재에서 영조 임금으로 변신한 이순재 씨. 왕으로 변신한 이 두 사람의 연기가 기대가 됩니다. 계속 잡고 계시네요. 시대 시간 시대 시간 시대 시간